자 이번 여러분들 이제 불교입니다. 뭐 하신 고대 미술의 제일 중요한 게 불교죠 여러분. 불교를 빼놓고 우리 역사를, 역사의 문화를 설명하기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불교는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불교는 정말 절대적 존재, 절대적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는 건데 이 불교가 들어왔던 그 시점을 볼 텐데요. 먼저 이 불교는요. 왕실에서 주도를 합니다. 왕실에서 이 불교를 받아들여요. 왕실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업. 자신이 현재의 어떤 모습을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업. 너가 왜 그따위를 사는지 알아? 너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나 왜 귀족인지 알아? 나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거든.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고착화시키고 이런 기득권을 인정시키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서 이 업사상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기층 피지배층들은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이 어떤 사회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 순응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라크스 같은 경우에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그 모습들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건 업 이런 게 있고요. 하지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아주 못 살면 어디 기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기대서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얻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 이것도 또 필요한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고대의 불교는 호국불교. 네. 이 나라의 어떤 나라를 위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불교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 주도로 불교를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리 한번 볼게요. 자 고구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율령 불교 그리고 태아. 어느 왕이에요? 소수리 왕이잖아. 소수리 왕 때 이 불교를 수용하는데 어디에서 수용을 하냐면 중국 전진. 중국 전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더라라는 것.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근초고왕 뒤에 나오는 침류왕. 이 침류왕 때 중국 역시 중국이에요. 동진에서 이 불교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경상도 지역이기 때문에 고립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 불교를 수용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남쪽 바다는 백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고구려를 불교를 수용하게 돼 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외래 종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불교가 지금 굉장히 우리한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외래 종교라고요. 외래 종교는 여러분들 들어올 때 굉장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천주교 들어올 때도 어땠습니까? 아예 충돌하잖아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하면 충돌하잖아요 지금. 그죠? 똑같아요. 이 당시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외래 종교 불교가 들어오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충돌을 극복해내려면 뭔가 기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법풍왕이 아마 이 차돈을 불렀던 것 같아요. 차돈아 너 좀 와봐라. 안 되겠다. 이거 귀족들이 반말이 만만치 않은데 너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이 차돈의 목을 쫙 뱉더니 흰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하늘에선 꽃비가 흩내리면서 부처님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게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차돈아 미안하다. 너가 우유를 좀 먹은 거 있어라. 너의 목을 자르면 우유피가 뿜어져 나오게 할 거고 내가 국료들을 시켜서 저기 뭐야 지붕 뒤에 숨어가지고 꽃비를 뿌리게 할게.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 이 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바로 이 법풍왕 때 불교가 공인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법풍왕 하시면 왜 율령. 제가 소수리망 따라쟁이?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율령도 그리고 불교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적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교의 법. 불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풍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불교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불교식 이름이 언제까지 쓰여지냐면 불교식 이름이 진덕여왕 때까지 진덕여왕 때까지 이런 불교식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진흥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교와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은 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여기 이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들만의 불교야. 피지배층들은 몰라. 왜? 아니 불교를 알려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의 말씀을 알려면 글을 좀 알아야 될 텐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몰라. 그들만의 불교야. 그것도 보면 또 안쓰러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죽어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세계적으로 볼 때 이들은 좋은 거야. 나 죽으면 나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 죽으면 극락까지 가. 아 부럽죠 여러분들. 그런데 피지배층들은 지금도 못 살아. 그런데 죽어서 갈 데도 없어. 아 너무 깜깜한 거야. 너무 깜깜한 거야. 진짜 깜깜한 거야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바로 그들만의 종교. 그들만의 안식. 그들만의 천국을. 그 위에 있는 그 천국을 밑으로 쭉 끌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귀족들. 그 왕들만이 갖고 있는 그 카드. 극락의 카드를 쭉 갖고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뿌렸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신라. 그 통일신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바로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효는요. 우리 원효하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원효와 의상. 둘은 베프였고. 이 둘은 불법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의 유학길로 갔다.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못 가겠어 지쳤어. 아 물이 먹고 싶어. 물 못 먹으면 나 죽겠어. 아 여기 있다. 아주 그냥 찰찰찰찰찰찰 넘치는 아주 그냥 차가운 생수가 옆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컥베컥베컥베컥 마셨죠. 너무 맛있는 너무 맛있는 생명수예요. 크아 마시고 한 잔 푹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바로 해골물에 담긴 썩은 물. 대박. 그때 원효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차갑고 단 생명수와 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은 똑같은 물인데 어제 나는 맛있게 먹었고 지금은 먹을 수 없으니 똑같은 물을 갖고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구나.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의사항이 또 얘기하죠. 친구야 나는 이미 다 깨달았다.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원래 원래 이야기에서 해골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덤이에요. 그냥 편하게 잤는데 자국이라 보니까 그 무너진 무덤 속에 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원효가 깨닫게 된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원래의 스토리의 출발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보면 약간 밋밋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뒤에 사람들이 오면서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게 바로 이제 해골물이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제 전례가 되면서 구전되면서 어쨌건 이제 원효는요. 그러면서 유학기를 멈추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고 누구나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층민중, 기층백성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과 대화하려면 이 근엄한 어떤 지배층인 모습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노래, 그들과 같은 이야기, 그들과 같은 모습을 지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춤도 추면서 술도 마시면서 정말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지었던 노래가 바로 예, 무에가라는 겁니다. 무에가. 크으... 모든 것은 다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냥 기층민들한테 외칩니다. 여러분들, 극락세계 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소리 높아 외쳐! 어떻게요? 아미타! 외쳐봐, 아미타! 이것만 외치면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대 귀족들, 왕들만 갖고 있었던 그 극락하들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아미타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극락세계를 천국을 관장하는 부처님이거든요. 아미타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라고 하는 건 기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외쳐! 그럼 모두 다 극락세계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건 정말 정말 이거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그 민중들에게 완전히 슈퍼스타가 됩니다. 슈퍼스타 그 괴롭고 힘든 세상을 버텨내야 하는 삼국 전쟁의 어떤 그 고난을 버텨내야 했던 그 백성들에게 극락세계 갈 수 있는 그 카드를 주어주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바로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미타 신앙 이걸 우리는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정토 서방정토 정토가 바로 극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극락을 간장하는 아미타 신앙 이런 것들을 지금 확산시킨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요. 그들만의 불교를 끌고 내려와서 이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모습들 이게 진짜 참 가슴을 좀 짠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교도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효가 이제 이런 어떤 파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고요.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은 학자예요. 그래서 이 원효가 썼던 어떤 그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는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하나로 이렇게 모든 것들 하나로 다 통한다. 진실 하나 통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서 화쟁사상 화쟁사상 이 화쟁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와서 이제 원흉회통사상 원흉회통사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 원 한 바퀴 삥 돌지만 어쨌건 하나로 이제 연결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원흉회통 이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어떤 저서로서 본다면 바로 그래서 십문 화쟁 이게 여러분 십문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십문 화쟁이에요. 화쟁 화쟁은 이게 싸운 것들 이렇게 막 대립하는 것들을 조화롭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문화쟁론 뭐 이런 저설 그 다음에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 그와 같은 정말 학자적인 어떤 풍무도 이 원효는 갖추고 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이게 학자 열심히 공부한 그런 분이 이렇게 민중 속으로 탁 파고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모습들 진정한 학자 실천하는 대학자의 모습을 이 원효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 의상은요 의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상도 의상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원효와는 좀 달라요. 의상은 이제 내 스타일 같아. 제가 이렇게 약간 범생이 범생이 스타일이라고 읽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로 했으면 또 유학을 해야지 라고 해서 원효는 다시 돌아왔지만 의상은 간 거야. 가면서 갔다 와서 이제 이 원효의상 같은 경우엔요. 어떤 그 신앙을 발달을 시키냐면 관음시상 관세음 사상 있죠. 관음신앙 관음신앙 이런 것들을 또 발달시킵니다. 여러분 관음이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뭐냐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은 불 부처가 되기 전 단계에요. 그래서 이 보살들은 약속을 해요. 내가 뭐뭐뭐뭐뭐를 이뤄내면 그 다음에 부처가 되겠다. 불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건데 이 관세음보살은 어떤 약속을 했냐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부처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아미타 부처님은 내가 죽고 나서 극락세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처님이야. 그죠? 내가 지금 현지였던 소원을 이루기에는 약간 좀 거리가 멀어. 근데 관세음보살은 뭐예요? 나의 현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왜 불교하면 딱 떠오르는 그 주문이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야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열쇠가 다 들어있는 거야. 사실 부처님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이 두 분만 알고 있으면 사실 현지에도 잘 살 수 있고 죽어서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러한 아미타불과 관세음신앙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바로 원유와 의상이다. 진짜 이 사람들 진정한 배프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층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던 물론 그 희망이 허상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배신의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되는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음신앙 관음신앙을 또 발달시킨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의상도 마찬가지로 학문적인 어떤 그런 발달을 굉장히 많이 이뤄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화음종을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킵니다. 화음종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는데 일 즉 다 하나가 곧 다 많음이요 다 즉일 그 많음이 곧 하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화음 일승 법계도 화음 일승 법계도 이걸 그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법계도니까 그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딱 제시가 되고 이 승려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화음 일승 법계도 그리고 이 의상과 관련된 사찰이 뭐가 있냐면 부석사가 있습니다. 부석사 영주 경북 영주에 가시면 부석사가 있는데 이 부석사 창건과 이 의상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석사는 제가 이제 고려시대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건 이 의상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을 더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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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초가 어떻게 써야 되지? 의상도 있고요. 그 다음이 해초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해초는 왕 오 천축국 왕 오 천축국 전 이거는 이제 중국과 중앙 아시아 를 갔다 오면서 쓴 기행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 있다라는 그래서 원효 의상 해초 이렇게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신라 말기가 되면요. 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또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선종이 유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원효와 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루어냈다. 이게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지금 우리 불교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원효와 의상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신라 말이 되면 여러분들 이게 선종이 또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또 유행을 하는데 선종은 뭐냐면 여러분들 불교의 종파인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말 그대로 교리 교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부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하니까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종은 뭐냐면 아니에요. 교리 몰라도 돼요. 글자 몰라도 돼요. 참선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부처님의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선을 통해서 자 이건 뭐냐면 누구나 다 참선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연결 가능하잖아요. 당시 호족들은요.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못했죠. 왜? 골품이라고 하는 폐수적 신분지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종은요. 그걸 깰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논리를. 그래서 이 선종들은 그 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그 결과 아홉 개의 산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찰들 구산선문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 호족의 어떤 후원 호족의 후원에 힘입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사실 이제 호족의 후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호족의 후원이라고 하면 이 호족들이 또 좋아하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풍수지리 이때 또 풍수리도 유행을 해요. 풍수지리 특히 이 당시 그 풍수지리의 대가라고 한다면 도선대사 도선대사 내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운이 나온다. 왕의 기운이 나온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 불교와 관련된 이 고대의 여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원효 같은 경우 정말 그 뛰어난 대학자가 이렇게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눈높이에서 그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주려고 실천했던 실천했던 정말 진정한 학자의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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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